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는 긴급 돌봄 사업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강원도는 이달부터 춘천시 동면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긴급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보호자들의 입원이나 경조사를 대비해 24시간 가동합니다. 입소 일주일 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갑작스런 재난 같은 긴급 상황에는 당일에도 입소할 수 있고 1회 최대 일주일까지 1년에 최대 30일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.